자, 신빈님 눈 잘 온다. 오늘 1대, 2대, 3대 모두 이동하는 차인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하다. 와, 신빈님 눈 잘 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하세요. 미니벤 전문기업 아톤입니다. 자, 오늘 스누 화이트폴 차량 3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불황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름이 나름 잘 나가고 있어요. 본 차량은 아트원 전국지사 광주지사 차량으로 알고 있죠, 신빈님? 언제 가자 갈라나? 자, 그리고 본 차량 역시 어디로 가는 거죠, 이 차는? 용인 전시장. 아, 용인 전시장에 우리 우창준 대리가 아무것도 튀니, 선팅만 해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손님들이 그런 차량을 또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요. 자, 어떻게 작업되어 있느냐? 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선팅만 되어 있으니까 바로 계약하면은 원하시는 튜닝까지 해줄 수 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본 차량, 스누 화이트폴 차량 실내쪽 비춰주시죠. 와우, 야, 화질 끝내준다. 29인치 모니터 장착되고 아래쪽은 말 그대로 비닐도 안 벗겼어요. 그대로, 순정 상태 그대로고 이 차를 계약하시면은 원하시는 튜닝까지 해서 바로 실시 출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올릴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까지 본 차량 먼저 계약하시는 분 우리가 먼저 팔아도 되나? 네. 뭐, 신동 공장에도 바로 또 하이로프 만들어서 용인으로 올려줄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세요. 자, 오늘 출구 차량도 촬영을 해야 되죠. 본 차량도 역시 스누 화이트 펄 차량인데 실내쪽이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이렇게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되는데 오늘 차량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가져가시는 분 같아요. 렌터카로 사용한다는 것 같은데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차량 카니발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또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다 해서 영상 담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장 쪽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의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 안쪽에 이솔랏 코팅되어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선팅하기 전이죠. 선팅은 아마 외부에서 할 것 같아요. 멀리 가서 그리고 사이드 스텝 장착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외장 쪽인데요. 실내 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일렬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아트원에서는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하죠.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에도 만날 수 없는 세들 브론 컬러를 선택을 했고 일렬 쪽에는 디럭스 니모니 시트 안 돼 있고 그대로 순정 시트 납돼서 열선 통풍 다 됩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인 목 쿠션만 장착이 되어 있고 바닥도 어? 모누룸으로 되어 있네요. 라인메트는 아직 선택 전인 것 같고 라인메트는 여러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모누룸과 컬팅 자수 베이스 중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마 이분은 돈을 최소한으로 한 것 같아요. 맞추신 피해님. 네. 요즘에 불황에 돈 많이 들여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12.5인치 설치형 보조 모니터가 아트원 글로벤드 하이리무제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일렬 쪽 살펴봤고요. 다음은 2열 쪽도 비춰드립니다. 매일 우리가 비출 때는 2열 쪽 바닥 쪽 비춰주시죠. 요트 바닥만 비췄는데 이 차는 정말 실속이 꾸몄어요. 모누룸으로 전체를 깔았죠. 그리고 평탄화가 아닌 약간 층이 지어있다는 거 물론 여기에는 라인메트를 딱 깔 수가 있죠. 그 이상부터는 제가 몸을 또 받쳐야 돼요.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가서 승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차를 했는데 보시는 거는 순정 시트 그대로 바닥만 깔은 거죠. 이 상태에서 공간이 이 정도로 나옵니다. 안으로 들이고 뒤로 밀고 하면 물론 비용도 발생을 하지만 TS 교통안전공단 좌석미클 잠금장치 시험 성적서가 있는 시트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리를 쭉 펼 수 있기 때문에 편한 편리함도 있지만 아트원에서는 기본의 충실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해도 이 정도로 넉넉한 공간 그리고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등판도 전동으로 전동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은 현재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팅을 한 다음에 커튼을 할 것 같고 이렇게 순정 망사 커튼도 있다는 거 유튜브 영상에 보여드립니다. 자 시트 2열 쪽 살펴봤고요. 3열 쪽에 뭔가가 바뀐 게 있는데 3열 쪽 제가 비춰드리겠습니다. 3열 쪽은 완벽한 수평으로는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인데요. 본 시트는 릴렉션 버전입니다. 즉 이렇게 등판과 방석이 그대로 움직이는 릴렉션 버전이기 때문에 승차 시에 3열에 저 같은 성인이 앉았으면 해도 이렇게 무릎 주먹 하나 공간 충분히 나가고요. 물론 롱넬을 통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포지션을 따라가지고 그리고 릴렉션이 되기 때문에 중간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등판을 뒤로 뉘우고 이 부분에 머리가 닿지 않게 살짝 숙여준 다음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물론 등판 각도를 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딱 팔걸이 양쪽에 있고요. 딱 장거리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심폐인님. 자 안전을 위한 장치 바로 안전벨트입니다. 순정에 3점씩 안전벨트가 있는데 이 3점씩 안전벨트를 꼭 매주셔야 됩니다. 바뀌었다? 이들고 가야 돼. 이렇게 여기 딸깍 그 다음에 바로 매주시고 장거리 가시면 아주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쪽에 시트 쪽 1열의 2명, 2열의 순정 시트 2명, 그리고 3열의 이렇게 릴렉션 버전이 있는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 모습을 키가 173인 성인이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키가 크신 분들은 이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2열에 승차를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하죠. 자 이렇게 어차피 카니발 9인승이 6명 독립 시트로 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넣으면은 둘, 둘 그리고 후석에 2명, 즉 6명이 성인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 말고 사실은 뭐 더 중요한 거 있죠. 상부 쪽에 하이루프 디자인,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모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딱딱 금형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잡소리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AS가 없다는 사실. 물론 시트도 잡소리 없어야 됩니다. 맞죠? 심표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 두고주가 숨겨져 있고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을 통해서 히터 바람,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뜨겁다. 따숩다. 오늘같이 추운 날은 이렇게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톤클로벤 하이루프의 특징. 더불어 요즘에는 하이루프를 선택하는 이유. 물론 높은 개방감도 중요하지만 앞쪽에 모니터 한번 비춰주시죠. 와 화질 정말 깨끗하다. 자 앞쪽에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입니다. 즉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들은 끊기지 않고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눌러놨네.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30암페어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화질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된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의 모니터의 특징입니다. 물론 웰컴 등도 있고요. 자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비춰주시죠. 자 기아 순정 하이루프의 비교도 환영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트원은 이렇듯 뭐 호화, 럭셔리보다는 항상 기본의 충실 그리고 AS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신의 손들이 아트원 전 직원분들은 워낙 오래된 숙달된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시하는 것은 AS가 없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쪽, 2열쪽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두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렸고 후석 쪽에서 이 차를 또 사야 되는 이유 그 무언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오는데 후석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번호판이 아직 안 왔네요. 그 멀리서 온다. 렌터카는 그 지역에서 번호판을 받아오는 거 맞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아톤 글로벤 하이루프의 렌터카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상부에 보조 제동 등 디자인 너무 예뻐요. 기아 순정 하이루프의 사진 첨부합니다만 비교 대상 그리고 선팅은 안 돼 있고 기아 신형, 마크,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로고가 딱 붙여서 나가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후석 쪽에서 열어보면서 뭐 침대 시트 설명할 거 뻔히 아는데 맞죠?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의 버전에서의 트렁크 공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싱킹 공간에는 전기장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수납함으로 쓸 수가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딱 돌려주면 됩니다. 자 침대 시트가 롱레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밀 수가 있죠. 쭉 밀어놓은 상태 와 넓은 적재 공간 여기에는 뭐 골프백 실을 수 있고 캠핑 장비 충분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황제차박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판 쪽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방석과 등판이 층이 진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방석 부분을 뒤로 딱 당겨줍니다. 바로 이것이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의 특허고요. 그리고 언더 서포트도 마찬가지로 올려주면은 자 이 차 전동 침대 시트를 선택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자 완벽한 수평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가 낚시 여행 등을 갔을 때 한숨 잘 때에는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이루지 않으면은 잠자리 불편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헤드레스트를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끼우는 상태 물론 속으로도 완전히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 침대 시트 길이가 1850이 나온다는 사실 즉 성인이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테일 게이트를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호화 럭셔리 8000, 9000 이렇게 되는 차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카니발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승차죠. 승차가 목적이고 그리고 차박은 부로 얻을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황제차박 4인승, 6인승 그리고 물론 나라당터 쇼핑몰에 의전용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의전용 4인승도 유튜브에 담을 건데요. 지속적으로 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불황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특히 아트원에서는 모두가 신의 손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AS가 많이 없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은 영하의 날씨 그리고 눈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주말은 다가오는데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